그럼 이제 기타 등등 팀을 무대 중앙으로 모시고 최종 한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노래를 잘한다. 노래 너무 잘한다. 되게 싱어야. 내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2라운드 팀 대항전. 두 팀의 대결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빨간색 어게인 버튼이 FT팀. 파란색 어게인 버튼이 기타 등등 팀입니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고 다음 라운드에서 한 번 더 스윙 어게인을 보고 싶은 팀에게 어게인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게인 버튼을. 아, 어떡해. 눌러주세요. 올 어게인으로 기타 등등 팀이 3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어쩔 수 없죠, 진짜. 너무 셌어. 올 어게인으로 기타 등등 팀이.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잘했다기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잘 해보라는 뜻으로 이렇게 좋은 평가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네. 멋있으셨습니다. 진짜 잘했는데.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서로 조금이지만 느끼는 바가 똑같아서 그래. 맞아요. 진짜 최고 잘했는데. 네. 뭐죠.